오늘은 여러분께 보겸님이 여성시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다들 배꼽잡고 웃을 준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다들 혹시 보겸님이 이번에 윤지선에게 받은 보상금으로 아이폰을 구매해서 가족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까지는 그냥 보겸님 화이팅! 이라는 마음만 먹고 있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여자들은 아이폰에 환장하는 걸로 유명한데 과연 보겸님의 아이폰을 얻기 위해 여성시대 회원도 댓글을 작성할까? 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시대에서 놀라운 글을 찾아냈습니다. 내 인생만 왜 이러는 걸까 그냥 죽어야 하나 싶다. 엄마가 원래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먹을 거 만들어 놓는데 어제 싸워서 그런 거 없더라고. 나 어릴 때부터 뚱뚱하다 왕따 당하고 대학교에서도 뒷담 파벌 때문에 난리였어서 휴하쿠 집에만 있었는데 엄마는 내 그런 히키코모리 같은 모습이 실나봐. 나 아직도 아이폰 9 쓰는데 진짜 나도 내가 백수로 집에만 있는 게 한심해서 아이폰 사달라 말도 안 했거든. 근데 진짜 핸드폰이 너무 느려져서 엄마 나 아이폰 사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뒤로 엄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의지도 하나 없고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는 건 여시보고 덕후보는 거밖에 없어. 친구 한 명 없고 연애 한 번 못 해봤고 아이폰은 가지고 싶고. 여시들 나 어디까지 한심한 짓 했는지 알아? 나 사실 아까 보겸 영상에 댓글 남겼어. 그거 쓰면 아이폰 준다길래 보겸 영상 보지도 않고 팬도 아니고 존나 싫어하는데 팬인 척 댓글 남겼음. 나 진짜 한심하지? 나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레전드 글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물 중반에서 후반인 여자가 엄마에게 아이폰 사달라고 때 쓰다가 싸우고 엄마가 출근할 때 아침에 밥 차려놓고 출근하는데 그거 안 차려놨다고 현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여성시대 회원들은 나도 120kg의 우울증 빠져 있을 때 나는 산책하러 나가면 누가 날 욕하는 피해망상에 빠져서 2년간 밖에도 못 나갔는데 여시는 나보다 나은 거야. 왕따 당해봤고 고도비만으로 우울증 걸려받던 사람인데 공감해. 라는 식의 공감이 쏟아지는 한편. 다른 건 모르겠고 나도 보겸 리얼 게시러 하는데 다른 남자들이 폰 받는 거보다 내가 받는 게 나을 듯. 지금 바로 작성하러 간다 크크 이거 받으면 여시에 꼬숩다고 인증글 써야지. 라는 여성시대 회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윤지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아이폰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하실 건가요? 진짜 자존심도 없는 건지 보겸님께 빌붙어서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이 웃기기만 하네요 정말. 놀랍게도 여성시대 회원 중에 엄마가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죽는다 어쩌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어린 거 같아. 라는 조언에 대해서 엄마가 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라고 말하며 이 여자는 엄마가 딸 엄마 언제까지 기다리니 힘들다라고 말한 게 지금. 엄마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 중인 거죠. 히키코모리로 사는 딸을 키우기 위해 아침에 밥 차려놓고 출근하는 엄마가 저 정도 말도 못합니까? 저런 여자도 보겸님에게 아이폰 받으려고 손을 싹싹 비빈다는 게 참 웃기기만 하군요. 저 여자에게 사랑의 여시야라는 무지성 공간보다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과거 상당히 많이 뚱뚱했고 왕따도 당했었는데 엄마 탓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무지성 공간만을 원하지 말고 해결책도 들어보는 여자가 되길 바랄 뿐이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보겸님을 미워하지만 보겸님의 선물은 받고 싶어서 손을 싹싹 비비는 인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여자들도 보겸 오빠 오랜 팬이에요 라고 댓글 썼을 겁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